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성 하나님의 몸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땅이니 내게 우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천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늘에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선물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하신 백성들 꼭 내려주시고 거룩한 바람을 주옵소서 거룩한 바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명 주옵소서 천능한 주시여 천능한 주시여 각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신 소서 성사님 백하신 천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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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하늘에 하여 여하여 성사님 나 cremati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은 태아사 동룡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날받사 십자가에 묵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하시며 하늘의 호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루크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로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보기의 아름다운 장기옥 내 보기의 흉사시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위여기지 말지여라 내 부모를 수록되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죽게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위중의 반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이 바늘에 예수만 성기를 부리지 고마워라 이 바늘에 고매고 즐거운 하루하루 한 번歹으로 험허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품져잇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국안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라 빛나루에 예수만 성기를 부리지 고마라 빛나루에 꽃의 꽃을 더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고 싶구나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빛나루에 예수만 성기는 부리지 고마라 빛나루에 복배도 즐겨운 하루하루 찬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날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해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서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도록 사천말씀운동과 237나라 보금화의 비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237서밋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랩런트의 보호자로 절대 헌신 절대 축복의 말씀만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원의 모든 성도들과 2019년도 상반기 전동으로 운동으로 처음 예원 깨우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뿔이 채질되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들이 견고와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과 저희 나라를 국룰이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와 참으로 어지러운 국내 정치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교계 지도자들과 저희들이 먼저 나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철실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민족과 나라가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인을 받는 방향 맞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원교회를 세우셔서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상반기 전도운동의 첫 주이니 인도받은 신혼복음과 초등학생들 및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237나라 센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흑암이 꺾으며 질병과 고통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최유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선교에 올인하며 헌신한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아웃하는 현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의 복음으로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게 하시고 구원 받기로 작전된 자를 다 붙여주셔서 2, 3, 7 나라의 제자들이 현지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오. 올 블레싱의 축복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생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는 영혼의 랩련트들을 기억하여 미래의 주역들로 서미세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영적서 및 기능서 및 문화서 및 최고의 엘리트들이 주, 우후, 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날의 꿈과 소망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드리는 성과대의 찬양을 최고의 찬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모든 휴면 계좌의 영혼들이 활성 계좌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소생하는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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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의 보금과 수대와 성교를 위한 237서밋 헌금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작정 방법은 본당 노비 및 행정실에 비치된 작정서서를 기재하시어 예배 시 헌금 바구니 또는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상반기 전도운동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고 본당 지하 1층 노비에서 전도형 선물세트 판매 및 전도자료가 배부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사랑의 후잔치가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본당 커버헌트홀에서 열립니다. 사랑의 후잔치 중에는 담임 목사님의 보금 메시지가 선포되므로 일가 친척과 부모님 및 주변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3명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예언 랩런트를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본당 원리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자회에 참여할 손님들의 애장품을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대 애장품은 판매 후 전액 3개의 랩런트대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강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이 밖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노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람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몸을 배워오니 내 몸을 배워오니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마저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이 주님은 내 안에 서로 섬기는 가정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이 가정의 세종들 가슴을 고장하는 자녀들 무릎을 보기도 하는 부모가 그리스마에서 전국을 이루며 승리해서 축복이 가정되네 그리스마의 기도와 찬송이 그리스마의 기도와 찬송이 그리스마의 기도와 찬송이 그리스마의 고장 그리스마의 기도와 찬송이 그리스마의 기도와 찬송이 행세랑 나라 그리스마의 기도와 찬송이 같다 그ры스마의 기도와 찬송이 그리스마의 기도와 비агADE 승리의 사랑 승봉의 당정되네 당신의 기도들이며 감사의 사랑 그리네 동물이 내 눈을 보며 주의 큰 사랑 깨닫게 되니 내가 볼 때 우리 죽게 깨고 그리고 내가 깨고 그리고 다 부르십니다 이 흐름의 나라 충봉에 타자 전립의 눈을 보며 주의 큰 사랑 아멘 여러분 창의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축보의 가정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여생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절대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오정 사오정이 사오정 아시죠 어떤 회사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시험관이 사오정에 물었습니다 영어를 좀 하십니까 그렇게 사오정이 남들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그러면 김대리 좀 바꿔주세요 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Mr. 김 프리스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하나 더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통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뚜뚜뚜뚜 그랬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 전화는 통화 중일 때는 뚜뚜뚜하기 때문에 뚜뚜뚜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2부 예배 때는 랩런터들이 1국 2국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상 꽉꽉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절에 절감같이 심각한 사람들 절에 절감같이 심각한 사람들 비성경적인 성경을 말하면 말하기를 늘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잃을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꿔줄 거니까 지금 생긴 일 문제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을 하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감싸지 못한 분들이 많아 늘 심각해 안타깝죠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일을 무슨 큰일을 한다고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 그것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계의 성도들은 삶의 발걸음 모든 발걸음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담겨있는 기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워낙 기뻐할 게 없으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지금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될 불안해야 될 시간표지만 기뻐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허감에 잡히지 말고 기뻄 충만을 체험해라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나누어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올 한 달은 가정보고마이 달이다 그러세요 집중전도 주일로 정해야 돼요 집중전도 평소 때도 하지만 올 달의 주제가 뭐냐 나도 너희를 보냈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소리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중께서 생명을 살려내라 나도 너를 보낸다 라는 주제가 상반기 전도운동의 이 핵심이에요 가정보고마 내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여섯 가지 저주 속에 빠져서 지금 수수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을 이유 없이 어떤 이권 관계 없이 어떤 과거의 상처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살려내자 이번 올 한 달 동안에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보고만 해서 정말로 그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특별히 어버이주의인데 불신 부모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불신 부모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 그것이 바로 불신 부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구원의 이 놀라운 서정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이것이 최고의 효도에요 물론 선물도 중요하고 물론 그렇게 요즘 어르신들이 현찰을 좋아하는데 현찰 현금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기본으로 드려야 되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왜 그래 하느냐 불신자들처럼 막연하게 호도하는 것이 하나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이제 살날들만 남았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목요일날 효잔치를 해요 효잔치 당연히 이거 뭐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와 있어요 신선 솔롱탕에다가 솔롱탕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맺힌 거를 시겨놨는데 아침부터 오후 2시 안 돼 아침부터 앉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아마 이번 목요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오후 9시부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렇게 그렇게 갈급하고 노인들이 많아 그리고 장정년도 한 3층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송해가 온다 그러니까 더 난리야 지금 전국 노래단체 팀들이 다 와요 오다 보니까 소문나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4,500장이 다 나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장노님 목사님 절대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어오는게 3,5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4,500장이 나가 다 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 명 어디다 어디다 넣겠습니까 못 오도록 기도해도 나 개척하고 내 자구로 내가 못 오도록 기도해도 도록에 기도해도 처음 들었네요 내가 참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내가 진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효도 우리가 하기에 딱 제가 그때 송혜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하고 부를텐데 내 보고도 하나 부르래 그래야 마음이 열린대 내가 망가지기로 해서 하나 부르고 하나 부르고 바로 영접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통해야 되지 내가 막 끄럭끄럭하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목사니까 그렇지 이래 되기 때문에 똑같다 똑같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난리요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아직까지라도 눈치를 못 채고 초청장 못 받았으면 교육자실에 가서 달라고 해서 500장을 숨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금 딱 형제목사 물어봐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부모를 위해서 숨기는 게 있대 초청장이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막 상품을 테레비다 뭐다 막 주는데 주는데 그거 없으면 받지도 못한다니까 소청장에서 남벌을 내놓고 상을 받을 거 또 각자 나눠주는 상이 1인당 얼마짜리 3천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당장 저 1천 개를 준비를 더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도회가 어르신들을 죽기로 인도해서 정말 생명 우리 목적이 뭐냐 뭐 세상에서 하는 그런 효단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효단치 해놓고 우리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송회부터 영접시키려고 그래요 행사 전에 온대요 날 찾아온 15분 전에 온다 잘 됐다 내 방에 오르래 올래가지고 내가 이분이요 90 몇 살인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말이야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비밀이 소주 하루 3병이래 소주를 하루 3병씩 먹여 시안한 체질이지 그거 내가 그래 소주 먹어라 먹으면서 예수 믿어라 내가 그래 그래 또 예수 믿으면 술 꺼내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구원하고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가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세우려고 그래 지금 영육 간에 영육 간에 이 치유 회복시키는 그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 영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 만나면 생명줄 던져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가 할 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라 예수님으로 일어라 그러라 내게 있는 것 주는 게 뭐 어려워요 없으니까 주는 게 없는 사람은 주기 힘들어요 돈 천만 원인데 돈 그 많은 이만 원 돈 십만 원 주니까 뭐 그러기 힘드냐고요 돈 없으면 줄 게 없어요 열을 없으면 정말 복음이 있다 한번 복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르신들의 선물이 뭐냐 영생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의 서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하는 날이 되는 영적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은혜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요약이 뭐냐 절대 은혜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도 절대 은혜에요 예수와 믿었으면 이 시간 뭐 하겠어요 이 좋은 봄날씨 말이에요 저 쓰락산으로 지리산으로 들로산으로 놀러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서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 끝장께 살텐데 인간의 제대로 모습을 갖춘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의 사실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운계절 성공을 특별히 오늘 초청 받은 사회자국들이 이부에든 다 왔어요 이부 때는 뭐 저 끝까지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왔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냥 그것이 왜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지 다 버렸는 그런 날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매주 우리가 지금 요즘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로마서 전체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이 초반에서 왜 우리에게 참 복음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표해야 것이 뭐냐 인간의 죄 문제에요 인간의 죄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언급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총 정리를 해버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가난아이도 죄가 있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그 핏덩어리가 뭘 안다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유일하게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동물을 비슷하게 생기는 동물 아니에요 동물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영적 부분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영이 다 죄를 지었다 영적으로 죄인이다 창출 3장에 보면 스사람 아담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됩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떠나면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사단도 다 필요하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사단 종로를 다하다가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에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들로 가는 것이 인간은 운명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운명이에요 그리고 자사손손이 그 죄는 이어집니다 원죄, 자범죄 계속 가문의 저주라고 그러죠 가문의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간다 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간다 자 로마죽장 23절에서는 이런 죄의 삭선 뭐냐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자살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골치 아픈 데 막 탁 떨어져 죽어버려 골치 아픈 데 다 없어지지 않냐 골치 아픈 육신적인 게 없을지 몰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자살이 져요 왜 죽여? 왜? 자기를 왜 줘? 자기를 왜 줘?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생명 죽겠느냐 하면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란 이친데 로마 히브리 구장 2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한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어요 맞아 박수 딱딱 쳤어요 또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지옥은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정답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제부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학자를 하든 뭘 하든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원죄 잡음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이런 인간의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지옥 못 가기 이 땅에 살면서 지옥까지 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우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도록 빠져나오라고 지옥에서 아멘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불신자 어디서까지 상세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집중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혹시 초청 받은 분이 있으면요 우리 세관들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로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다 보이는 것은 원래 없던 거에요 없던 거 없던 건데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선 거에요 그걸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만드는 작품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생명과 관계된 것은 안 보여요 지금 이 방에 공기 5분만 차단하면 질식사회가 다 죽어요 공기 보입니까? 마귀가 보여요? 성인이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육신의 눈에 보여요? 생각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집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안 보이는 데서 다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에요 더 중요한 것이 본론이에요 오늘 우리 새하여행 그 부분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의 시제는요 현재형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저주받은 그 죄값이 지금 또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또 어떻게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 배를 찹니까?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빠는데 젖을 빠는데 젖을 빠는데 이빨로 뭡니까? 뭐 뭡느냐고요 왜 그렇게 태어난 동생을 발로 찹니까?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원죄요 원죄 아시겠어요? 원죄로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한 이 죄값은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못하더니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특권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니까 하나하나 주신 것 다 벗겨버려요 엄청난 신분가고 인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주신 엄청난 지혜 엄청난 능력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시달려야 하느냐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억울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해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을 신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세지 3장에 아단과 하와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의 죽임으로 이게 뭐냐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 당시 이 사회 2000년 전에는요 사회에서 상용되던 용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아서 노예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그냥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인간을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 값을 치르고 치르고 나서 그 노예 정서를 가지고 노예분을 앞에서 찢어버리고 너 이제부터 노예 아니야 너는 해방되어서 너는 이제는 내가 너 노예 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너는 당당하게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을 뭐라 하느냐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자유를 선언하는 행위 이게 속량이에요 너 자유다 너 이제부터 해방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색을 통해서 여러분 연어 고기 아시죠 연어 고기를 모성의 물고기라 그럽니다 연어가 기분돼서 알을 까놓으면요 수천 개를 까놓습니다 그러면 이 연어가 이 알을 다른 고기들이 물고 갈까 싶어서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딱 지킵니다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냐 부화될 때까지 부화될 때까지 온도 지키면서 물 막으면서 그 옆에서 계속 온도를 가지고 조절해가지고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 시키면 수천만의 연어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연어들이 막 태어났는데 이제 나는 부화됐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어미가 자기 몸을 대줍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막 조아먹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딱 잡아 그 어미는 그 새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바칩니다 나중에 뼈만 남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게 연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가 있는 물고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을 진짜 피물 한 방울 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말해서 한마디로 송량이라 그래요 송량의 은혜다 송량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인에서 어인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굳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인으로 바뀌어요 에베스 1장 7재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몸과 살이 찢기고 피를 한 방울도 남겨옵자 희생암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죄인에서 어인으로 바뀝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에 죄로부터 이제는 법적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자유라니까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요 저주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 대가 받아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아멘 죄와 사망의 법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죄도 상관없고 사망도 상관없어요 오늘 죽으면 천구입생이야 그냥 생명의 승리의 법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법적 해방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사함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금방 떨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이지 않았다 그랬어 네가 은혜라야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을 얻었으니 역시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다가도 깜짝마짝 놀라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신분을 내었을까 여러분이 대단한 신분과 특권을 가졌어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자다가도 꼼자리 시끄러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가 다 물러가요 여러분 신분이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성령 역사에 부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권세 권세 귀신 조찰하는 권세 하늘 군대 동원하는 권세 전국시민 권세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권세 엄청난 권세입니다 네 모든 통틀어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예수의 시도인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예수의 시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시도를 잘 누려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천주교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중에서 교황 말 한마디면 이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웃기지 교황의 프란체스가 말이면 성경과 동등하게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팔로우 가졌어요 그런데 교황 프란체스가 뭐라고 말했냐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며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구원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천주교 다니면 구원 없다니까요 천주교 다니다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너무 천주교 깔는 거 아니냐 왜 깝니까 왜 깝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구원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 없다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며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자 믿음이 없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양심이 구원받는다 말 됩니까 그게 그래서요 천주교는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아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형제 자매에요 유대교 모슬렘 미지의 신 무속인 양심에 따라 살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인보편 구원주의에요 만인보편 구원주의 모든 종교 다 구원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럽니다 종교다원 종교 다 모든 종교 다 구원있다 이걸 한국에서 WCC의 주장이에요 WCC를 주장하는 교회는 만인보편 구원주의 정교회 불교 중 다 같이 쫙 써가지고 WCC의 대표적인 통합척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신 교회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천주교가 부흥된 줄 아세요 교황이 한국 왔을 때 강경기 목사님이 마중 나와서 두 분이 만났어요 다 WCC 사상이에요 프린시톤 신학 사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신학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셔야 돼요 교황이 왔을 때 강경기 목사님 만났다고 그날 이후로 천주교는 100만명이 부흥되고 기독교는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성경 2사 64장 6절을 보면 인간의 의 양심은 더러운 누드기와 같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양심 양심으로 구원받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잃고 오늘 이유가 뭐 있어요 양심대로 살면 되지 성교할 필요는 뭐 있어요 양심대로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원받아 성교사가 말하고 위험하게 가 가지고 목숨 들고 성교합니까 인간의 양심이 더러운 누드기에요 저 사람의 양심이 착해 더러운 누드기에요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국의 유명한 최고설교가 마틴 오드 존스 목사님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런 논리들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윤리 도덕 인격 모든 정빈 모든 전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논에 가려고 예를 들어서는 그런 종교 형인이 아니다 그 말이 수준 높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라고 양심? 착하게 산다고? 청빈하다고? 윤리 도덕이 깨끗하다고? 그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 필요가 없지요 뭐 교회에 달 필요는 뭐 있어요 선지구가 물 주어온 절에 가지 차라리 공기조차 놀러가 가지고 절에 가서 굽퍽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 이런 복잡한 주차하기도 힘든 여운 게 나옵니까? 구원의 기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뻄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 받은 새 가족들은 이어지는 각 부서별로 가서 여러분 새 가족들 다 가서 영접 메시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울산대교 울산에 가면 울산대교였는데 울산대교의 40대 엄마하고 중학생 딸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60m 아래 바다에 투신하겠다고 그렇게 가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수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데 경찰에 협상 요원을 붙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요원을 붙였는데 이 다섯 시간 긴 설득 끝에 이 모녀를 그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걸어도 계속 울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계속 힘들다고 울면서 힘들다는 소리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절대 협상 요원이 절대 성급하게 그렇게 급하게 직관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 협상 요원은 신중하게 대화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시도를 계속 하면서 이분들이 타고 왔던 차 안에서 발견한 수첩 수첩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극단적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 문을 열면서 힘든 부분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면서 품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말이 다섯 시간이지 정말 피가 마르는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다섯 시간 동안 이 모녀 생명을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협상 요원을 그냥 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두 모녀를 살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불신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몇 마디 해보니까 싫다고 부정죄 말한다고 기분 나쁜 말한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살려내게 해서 이렇게 저는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공감을 가지고 해서라도 마음을 열어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영혼이 육체보다 더 소중합니다 육체는 백이 있으면 끝납니다 농화홍수 이후로 120년 끝이 영혼은 영혼합니다 육체는 버리면 끝이 영혼은 영혼이 갑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게 없어요 그 영혼 구원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느냐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신방을 간 거예요 전우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보금을 위로하고 보금을 전했는데 옆에 무속인이 그렇게 있었어요 무속인도 몰랐지 보금을 증거했는데 신방을 가서 했는데 옆에는 무속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예수 좀 알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무속인에게 몇 달 동안 매주 찾아갔고요 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예요 무속인 담당 장로가 내는 이야기였어요 사진 보여주더라고 이 분이 무속인인데 이렇게 돌아왔다고 사진을 딱 보여주고 내가 사진 보니까 20대 같아 근데 50대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50대라는데 얼굴이 이렇게 젊어 보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랬어요 뭐 행패 없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장로님이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대단하죠 한 영혼을 위해서 직접 전도사님 바쁩니다 근데 그 무속인에게 집 입원에 있을 동안에 그 짧은 입원에 있을 동안에 보금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보금 전해서 그 무속인이 우리에게 등록했대요 내가 알겠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의 가슴 그 열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을 보금 전해서 이 무속인을 살려내야 되겠다 시달리는 사람 무속인 전도하는 분들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분들 오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직 예수 구의소를 통해서만 구운이 있다라는 사실 이 예수 구의소가 아니면 영벌의 길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이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지옥 구원받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군 우리에다가 영생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통틀어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였더라 영계신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번 한 달 동안도 집중 전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지역 학교 모든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예원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진 이 복음이 가정 복음아 되어지는 이번 한 달이 되기도 하 주옵사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하여 동료들을 향해서 생명줄 던질 수 있는 전도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분에서 영생으로 서른행에서 폴롤리생으로 땅의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역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삼 예수의 손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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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제약길에서 독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실 하나님 독생장을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흥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하는 어둠이 어둠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듯 다시 사랑하실 내 기쁘다 제일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의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흥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의 흥률 받을 때가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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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흥률도 세상 짓고 사는 데 너의 영혼을 안 떠나고 주의 흥률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의 흥률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흥률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흥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흥금 11조 흥금 감사의 예물 해외 승교 흥금 미자리 흥금 본당 헌당을 위해 드린 귀한 약속의 예물들 하나님 향교롭게 헌려가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두움의 경제를 허감의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이들의 생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3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성규를 위하여 마음껏 의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 주옵소서 몸된 겨를 위하여 직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천지들 일평생 직분이 인생작품이 되게 도와주셔서 평생의 간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져온 잘 불상인이시고 죄능한 손으로 얼음하시고 안수하소서 예배들이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곽옥순 성도회 33명 이연수 청년회 11명 하나님 앞에 또 조윤성 오동민 조윤 대학생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주님이여 생명들 이름을 하나님만의 생명체 이루하시고 영국에 나와 예수가 그 이스도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의 답 찾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두자들 한 사람 사람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여 전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간증할 만큼 증거를 주옵소서 심호를 여의고 참석한 이 임미순 권사님 참으로 주님이여 이 시집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가증보고마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황리안 목사님 미국에서 잠시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이여 성의 열매가 맺히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반으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 우리 황의원 우리 복사님 본교에 방문하셨으면 우리 황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언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현장에서 영적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언의 사랑의 효잔치와 산반기 전도운동을 놓고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랩너츠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오직 예수의 글서를 통해서 많이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이 영적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 복음의 달로써 집중 전도하는 우리 귀한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과 랩너츠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사랑의 효잔치를 통하여서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으로써 저와 재주가 무너지 가여 주시옵시며 산반기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보니까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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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가만히 이뤄갈 양식 주시오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오시오 또 신이 가만히 이뤄갈 양식 주시오 악의 속도 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전세 주의 영원한 영원히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이로 교통축복하시오 오늘 절대의 은내의 속에서 영생을 얻어 이 영생을 앞으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오른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기로 마음이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위에 예원교회위에 이재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ssim 전문가 창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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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머니의 낳은 사랑 귀하꼬도 미안하 내 사랑이 언제든지